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 소식. 2022년 고창군 소식지 9월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고창에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명절 장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모든 국민께 10만 원씩 그리고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는 고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바지락해고 낙지 잡으며 삶을 영위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 갯벌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고창의 품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합니다. 민선 8기 고창군의 바란다. 고창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고창군 노인회 탁정현 회장님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절실할 때 노인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했습니다. 고창 농촌 지도자회의 최종협 회장님은 농민 근심 덜어주는 고창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전통시장 상인회의 성은아 회장님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상인들 웃음꽃이 피는 고창군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창 청년 벤처스의 한선웅 회장님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 펼치는 고창군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8월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고 1가구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창군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이로 결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고품질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편리하고 행복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값싸고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기술 개발 및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민간정원 1호 꽃객 프로젝트입니다. 새하얀 메밀꽃과 함께 가을의 꽃으로 핑크뮬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에서는 핑크뮬리가 가득한 고창핑크뮬리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맛, 향까지 수박 그 자체인 빵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고창수박빵이 뜨고 있습니다. 고창수박빵 임득선 대표는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고창수박빵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캐릭터 제품으로 전통주, 아이스크림, 음료, 카라멜, 초콜릿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과 바늘 그리고 천이 만나 부리는 마법이 있습니다. 한땀한땀 자수의 길이 무려 50년, 고창자수 지킴이 박미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박미애 선생은 최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아이 간식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희석 대표의 라이스 파파입니다. 새아이의 아빠인 유희석 대표는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아이의 아빠로서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만드는 그의 간식을 응원합니다. 전국 최고의 멜론 고장, 고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빛 땅과 적절하게 불어주는 해풍, 그리고 깨끗한 물까지 있습니다. 뛰어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유명한 고창 멜론의 당도는 17에서 18브릭스로 타지역의 멜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오직 고창갯벌에서만 볼 수 있는 레드카펫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에는 요즘 붉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곳곳에 붉은 함초가 바닷가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장 인사말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 존경과 신뢰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제9대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고충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의정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더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회 구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읍 지사협에서는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고수면 지사협에서는 행복한 방문, 신나는 우리마을 특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산면 지사협에서는 햇살 좋은 빨래터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무장면 지사협에서는 건강한 여름나기 음식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음면 지사협에서는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면 지사협에서는 중복마지 3개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리면 지사협에서는 여름이 불 나눔에 나섰으며 성속면 지사협에서는 취약계층의 도배, 장판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산면 지사협에서는 복날 맞이 취약계층 영향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심원면 지사협에서는 태양광 보안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흥덩면 지사협에서는 전북 119 안전체험관 교육을 진행했으며 성내면 지사협은 고창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칠성마을 이동세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산면 지사협에서 복날 맞이 취약계층 영향드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원면 지사협은 태양광 보안 등 설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제49회 고창모양성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고창읍성 일원입니다. 고창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창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창군에 기부하면 고창군은 주민복리와 지역활성화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 소식 지금까지 2022년 고창군 9월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